집에서 좀 하세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다들 집에서 좀 잘 해오고 있어. 도원이도 도원아 시험 칠 때 너도 여기서 딱 앉아서 시험 쳐봐. 어떻게 시험 치는 한 번 보자. 자 그래서 16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좀 일해 해봐라잉. 오케이. 그래서 제인은 은행 가는 중인데 차 타고 간대요. 그 다음 뭐? 그렇지. 제인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인은 은행으로 차 타고 자 얘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요. 오케이. 아 얘부터 먼저 하자. 제인은 여자의 이름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시죠. 그러면 시 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시 m이야 시 is이야 시 r이야 그쵸? 여기 is가 쓰였죠. 그 다음에 going에 대한 얘기. go가 무슨 뜻인데? 그쵸? 가다인데 무슨 시니까? 하나시니까 뭘 붙일 자격이 있고 ing를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가는 중인 이라는 가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 이라는 이름 시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가는 것 가는 것, 먹는 것, 무엇 가는 것은 힘들다. 산 꼭대기로 가는 것은 힘들다. 무엇은 힘들다? 산 꼭대기로 가는 것은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이름 시예요. 가는 중인은 어떤 시고요? 어떤 시를 가는 중인을 가는 중이다. 하단 시로 바꿔줄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비동사. 여기까지 제인이 가는 중이다. 투 더 뱅크는 투는 어디어디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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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칼은 자동차죠. 진효야 그쵸? 근데 buy car 하니까 무슨 뜻이 됐다? 자동차로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간다? 차로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은행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은행으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투 더 뱅크는 은행으로? 라는 말인데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니까 where oh where is Jane going by car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어디로 가 차 타고 어디로 가고 있냐? 라는 질문이야. 됐습니까? Jane은 차 타고 어디 가니? where is Jane going by car? where is Jane going by car?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좀 듣고 싶어. 자동차로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떻게 가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럼 어떻게 가? 영어로 보니까 하우 이즈 제인 고잉 하면 제인이 어떻게 가고 있냐? 제인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하우 이즈 제인 고잉 은행으로 은행으로 가고 있다 아니 제인이 은행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하우 이즈 제인 고잉 해보니까 좋습니까? jan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그 다음에 전은 공무원에 자녀분 타라고 하고 있대요 전은 공무원에 자녀분 타러 가고 있대요 전은 공무원에 전 전 전 전 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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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bicycle 같은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요 이 문장이? John is going to the park 좀 하고 나면 해 한 토막 끝나고 나면 해 뭐라고? John is going to the park 그 다음에 자전거로 By bicycle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린씨는 약국으로 버스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Mr. Green Mr. Green Mr. Green Mr. Green is going to the drugstore Mr. Green is going to the drugstore 뭐? By bus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잭씨는 주유소로 가고 있대 스쿠터 타고 잭씨? To the gas station To the gas station 스쿠터로 By scooter 전체 문장이 뭐였더라? Jack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그 다음에 베이커 씨는 시장으로 트럭 타고 가는 중이다 Mr. Green Mr. Green is going to the market Mr. Baker is going to the market Miss Wood is going to the hospital To the hospital By taxi 그래 전체 문장이 뭐라고요? Miss Wood is going to the hospital 그렇지 그 다음에 Alice는 도서관으로 걸어가는 중이래요 Alice is going to the library To the library On foot 그렇지 On foot 오케이 그래서 전체 문장이 뭐? Alice is going to the library On foot On foot On foot On foo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운동장 가는 중이에요 I'm going to the playground To the playground To the playground 뭐라고요? 전체 문장 전체 문장 똑바로 안 줘? 응 전체 문장 뭐라고? 전체 문장 뭐라고? 플레이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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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가 아니고 To the playground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빨리 패드 하세요 또 시간도 안 줘요